문화예술의 리더 이면식 교수님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그들만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용음악예술계열은 보컬, 기악, 미디 작성곡 전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밴드 두 아래 모든 멤버가 교수님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실용음악 교육기관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소리와 악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음악을 더 빛나게 만드는 음향 제작계열은 영상음향, 레코딩음향, 공연음향, 뮤직비즈니스 전공이 있으며 더욱 각광받고 있는 전공입니다. 연기예술계열은 연극연기, 방송영화연기, 뮤지컬, 성우연기 전공이 있습니다. 전문학교 최초로 대학로의 서울 호서아트호를 개관하며 다양한 오디션과 공모전의 수상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그 연기 계열은 전유성, 이용식, 임혁필, 김준호 교수 등의 실무 중심 교육과 개그 콘서트 현장 실습 등 재학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최고의 개그맨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이는 계열입니다. 파주 헤이리 캠퍼스에서 시크릿 가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술감독 겸 액션 배우인 정두홍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턴트와 액션 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계열은 연출, 시나리오 구성 작가, 촬영 편집, 프로듀서 매니지먼트 전공이 있으며 능동적인 프로듀서를 양성합니다. 공연 제작 계열은 연극, 뮤지컬 전공, 공연 기획과 제작, 무대 조명 디자인, 연극, 뮤지컬 극작 전공이 있습니다. 모델 예술 계열은 패션 모델, 광고 모델, 패션 쇼, 기획, 연출 전공이 있습니다. S팀, K플러스 등과 MOU를 체결하며 더욱 풍넓은 진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의상 디자인 계열은 방송 코디네이터, 패션 소품 디자인, 무대 의상 디자인, 패션 마케팅 전공이 있으며 메이크업과 의상을 담당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스트릿 계열은 비보이, 팝핀, 힙합 전공이 있으며 일본 방송 TBS 아시아 에이스댄스 배틀에서 승리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스트릿 전공입니다. 실용무용 계열은 방송무용, 재즈댄스, 댄스 스포츠, 밸리댄스 전공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많은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건강관리 계열은 퍼스널 트레이너, 다이어트 체험관리, 건강 매니저 전공이 있으며 최고의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유명한 개그우먼이죠. 신버라 교수의 수업은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노하우와 비법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전설의 주먹, 어린신포2, 권법 등의 오디션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테스팅되었고 또한 호서 예전의 대학로 캠퍼스 서울 호서아트홀에서 워크샵 공연을 올리면서 교육 현장이 곧 실제 데뷔 현장으로 이어진답니다. 개그맨 이용식 교수님, 개그계에 살아있는 전설 전효성 교수님의 공개 강의는 정말 학생들의 눈과 귀, 아이디어, 오감을 열어주는 생애 최고의 기회였었죠. 그 뿐인가요? 탄모델 박윤정 교수의 공개 수업은 모델로서 꼭 필요한 것들과 배워야 할 것들, 주옥 같은 멘토링이 가득했습니다. 실용음악 계열 학생들은 그들의 잠재되어 있던 끼와 재능 그리고 그동안 교수님들께 배워 일취월장한 그들의 실력을 기말 작품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심사위원들에게 천재성이 있다고 극찬받은 진성호 학생, 1집을 벌써 발표한 이태영 학생 등이 있으니 호서예전 실용음악 계열의 힘이 여기서 나타난답니다. 호서예전에는 이렇게 예술 현장에 꼭 필요한 시설, 전문 스타 교수진,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등 학생들이 예술계 현장에 데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호서예전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움직이는 힘, 문화, 예술 분야 그 꿈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술인의 꿈을 멘토링하는 문화예술의 리더, 서울 호서예술전문학교 문화예술전문학교 łbym . . . . . . . .